파이팅 하자 진짜 진짜로 감사합니다 힘내자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그래 힘내고 형이 무슨 말인지 알지? 네 감사합니다 그래 파이팅 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구호 하나 맞춰 네 알겠습니다 나도 팀 할 때 우리 댄서 팀들이랑 자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라운드 한 번 파이팅 하자 네 위로 할까요? 그라운드 하면 아일랜드로 와 그라운드 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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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너무 아파 나 한 2주 동안 이혼 안 빨래 나 안을 때 이렇게 끈 여기 완전 문이 장난 고맙습니다 kannst 하자 아무리 모든 socioe치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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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하 오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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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뇌. 나 뇌. 나 뇌. 나 뇌. 내 뇌. 내 뇌. 나 뇌. 나 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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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를 겨루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과연 누가 더 클 것인가. 또다를 건물고 있는 분야. 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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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애교 싸 시작! 시작! 아 너무 아깝다. 시작! 아 또 찍고 있어 진짜. 오늘 잘생겼네. 시작! 키도 진짜 190cm 되시는 것 같아. 아 진짜 그냥. 말도 안 되게 멋있다. 내 집 가서 보관해놔야겠다. 나 진짜 빠가났다. 그냥 이것 그대로 옷을 그대로 빨지 않고 이 옷은 여벌로 냅두고 집에 가서 액자가 걸어놔야겠다. 아니 나 진심으로 너무 앉아. 비 선배님이 안아준 옷이라고. 진짜 아파 앉는 것처럼 진짜 빠가났어. 진짜 아파 앉는 것처럼 진짜 빠가났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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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